2024년 대한민국 20대 여성 인기 직업 탑10 소개 2024년 대한민국의 20대 여성들은 다양한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호 직업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높은 소득, 사회적 인정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에 20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탑10을 소개하고 각 직업의 특징과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행정공무원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외교관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외교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치안과 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세무공무원은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감자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9위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자문, 소송 등을 담당합니다. 민사변호사는 개인간의 민사사건을 담당하고 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합니다. 회사변호사는 기업의 법률 문제를 자문하고 처리하며 특허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지식과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직업입니다. 8위는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회계와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입니다. 공인회계사 CPA는 회계와 세무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회계사는 기업 내부의 회계 업무를 관리합니다. 세무회계사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감사는 기업의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외부감사는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합니다. 회계사는 높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입니다. 7위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며 응급실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긴급환자를 돌봅니다. 산후조리 간호사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학교 간호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홈케어 간호사는 가정을 방문해 환자를 돌봅니다. 보람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입니다. 6위는 마케팅, 광고 전문가입니다. 마케팅 광고 전문가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직업입니다. 마케팅 매니저는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광고 기획자는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는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브랜드 매니저는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홍보합니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5위는 IT 개발자입니다. IT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앱 개발, 모바일 앱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개발자는 웹사이트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모바일 앱 개발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앱을 개발합니다. 데이터 분석가와 보안 전문가도 IT 개발자의 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4위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는 패션, 그래픽,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의류와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며 그래픽 디자이너는 광고, 출판물, 웹사이트 등의 시각적 콘텐츠를 디자인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실내 공간을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꾸밉니다.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입니다. 3위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보람있는 직업입니다. 특히 특수교육교사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큰 의미를 가집니다. 2위는 약사입니다. 약사는 약국, 병원, 제약회사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약국 약사는 처방약을 조제하고 고객에게 약물 정보를 제공하며 병원 약사는 병원 내에서 환자의 약물 치료를 관리합니다. 제약회사 약사는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약사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항상 높은 소득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직업입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각 분야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 학업과정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람있고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은 높은 안정성과 소득, 사회적 인정 등을 기준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교사, IT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살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각 직업의 특징과 전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